한국국토정보공사 섬월말일인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풀도 안잘하고 가을 겨울 느낌이네요. 아직까지 동네가 가을 겨울 느낌입니다. 한창 집 짓는 공사중입니다. 하늘 아래 첫동네 평지까지 내려가는데만 해도 한 2-30분 걸립니다. 춥네요. 잠바를 입어도 춥네요. 올 저름에 여기 오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